Q. 마이크는? Q. 마이크는? 애들 있는게 낫나? 없는걸로 하는게 낫나? Q. 마이크는? Q. 마이크는? 그래도 있는게 낫겠지? Q. 마이크는? OK 올인 전재산 올인 Q. 마이크는? 재산 Q. 마이크는? Q. 즐거운? Q. 마이콜? 반드시? ought outta 다 되네 미쳤네 오늘 야 다 되는구만 다 돼 다 되는구만 더 다 가져와 올인 갔다 가져와 또 마이스터림 가져와 오늘 되는 날이야 올인 전략 가야되겠어 올인 전략 간다 아 지금 멈추면 이득인데 왜 굳이 평균을 찾아가는 것인가 오늘 하루에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는 왜 큐브를 하는 것인가 본전 느낌으로다가 그만해야겠어 아 느낌이 안 좋아 아아 아 평균 찾아간다 이득 이득 이득으로 마무리하자 이걸로 깔끔하게 어 손해는 좀 이제 아 돈 많이 먹었을 때 그만했어야 된다 딱 그게 절제까지 딱 했어야지 아 결국 마이너스인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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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큐보다 레큐가 나 아 참 아니 아 이건 팔아야되지 않나요? 저거 저주 먹었어 신상으로 교체해 아 그만 하란 말이야 아 마지막 오케이 있는 것 까지 아니 그래도 옵션은 대충 띄워놔야 될 거 아니야 옵션은 대충 띄워놔야 되는데 옵션은 대충 띄워놔야 되는데 옵션은 대충 띄워놔야 되는데 아니 왜 옵션이 안 나오네 나와야 멈추지 레드 큐브가 한 세트 선물이었군요 안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돌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나왔어 나왔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이었구만 아 개손해에서 손해로 연지님의 도움을 받아 좋았습니다 개손해에서 손해로 마무리하자 다행히 개손해에서 손해로 마무리해서 다행히 다행히 개손해에서 손해로 마무리하자 다행히 개손해에서 손해로 마무리하자 다행히 개손해에서 손해로 마무리하자 한 분위기를 한번 보러 가야겠네 요지님 후원 2000원 일반 룰렛 결과는 저 후원은 응원입니다 44억 음 한 42억 좀 팔면 될 것 같은데 44 42 42 그 다음에 밀핵 아 아 이게 올테스를 얼마나 져주나요 애매하네 85 저도요 저도 85 90 90 90 아님 95 95 95 95 95 90 90 90 90 90 130 140 150 160 90 90 에이 개손해서 뭐하냐 개손한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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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필요없으시다고요 아 창고에다 넣어야 되겠군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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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으음